국민 3명 중 1명은 인공지능 기반 재화형 서비스 챗GBT를 사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한상공회의소가 성인 1,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챗GBT를 한 번 이상 사용해본 국민은 35.8%로 조사됐습니다. 챗GBT의 사용 경험을 묻는 말에 호기심에 한두 번 사용해봤다는 답변이 30%, 실효성과 재미를 느껴 자주 사용 중이라는 답변이 5.6%로 집계됐습니다. 세대별로 보면 X세대가 42.2%, MZ세대가 40.2%, 베이비부머세대가 29.2% 순으로 한 번 이상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습니다. 특히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챗GBT의 답변에 대해 보통 이상의 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챗GBT 결과 내용을 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혹은 그렇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